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닉네임 우파무당 하우신당의 당주 천모입니다 최근에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김건희 여사 특검 최상명 특검 이태원 특검 이렇게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아주 그냥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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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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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난리들을 쳤지 근데 윤석열 대통령님은 이렇게 가셔야 돼 지금처럼 강직하게 꼴통짓거리를 해라 굳건하게 국민이 원하는 건 뭐냐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그랬어 그러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눈과 귀를 막고 의료개혁도 하시고 당신이 지금까지 추진하셨던 모든 일들 외교 문제도 더 돈독하게 친일하시고 친미하셔서 외방 외교도 더 단단하게 가셔야 되고 지금 우리 경제 있지 민생의 이 경제 국정도 지금 하시는 대로 다가 당신이 지금까지 2년 동안 우리 윤 대통령이 일을 하시면서 마이너스 된 게 없어 플러스 된 게 많아 근데 어딜 감히 탄핵 탄핵 한번 맛봐서 아주 우선 탄핵병들이 걸렸나 봐 이게 무슨 우리가 자판기 돈 넣으면 뽑아지는 이게 캔음료야? 이게 딱지치기야? 하자고 한다고 이거를 해? 윤석열 대통령님은 뭐를 하셔야 되냐 지금껏 건재하셨듯이 불통 가세요 꼴통으로 가세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정말 역사를 새로 써주셨으면 좋겠어 선생님 그런데 제가 다른 선생님들의 영상을 보면 거의 모든 분들이 되게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될 거다라는 영상이 되게 많아요 탄핵 안 돼 왜 안 되느냐 대한민국의 45%의 국민이 대통령 지킬 거니까 뭔 말인지 알아? 한 번 당해봤으면 됐지 두 번 그렇게 비참하게 망조드는 나라를 또 만들어? 국민이 이제는 못 참아 그래서 국민이 대통령을 지킬 거야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될 수가 없어 탄핵을 하려고 하면 이 사람이 대통령이 진짜 잘못을 해야 돼 이 사람 잘못한 거 2년 정권 이어받았다? 우리가 천조 국가인 줄 알지? 빚이 천조야 전 정권 그렇게 좋아하는 문재인 정권에서 빚을 천조를 만들어 놓으셨어 600조를 더 얹으셨더라고 2년 천조의 빚을 얹고도 빚이 늘지를 않았어 얼마나 잘하는 거야? 그치? 집안으로 따져도 가게 살림도 어머너무 잘하는 거야 허리 졸라매고 부동산 시장의 거품 다 잡아내고 어느 대통령도 역대 대통령도 못했던 민노총 알지? 뻑 하면 그냥 뭐 했어? 대모질을 쌓고 다 때려잡았잖아? 왜 2년 동안에 그런 일들 안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탈원전 탈원전한 거 다 복구 시켜놨잖아? 복구해서 가고 있잖아? 뭘 잘못했어? 누구처럼 성상납을 받았어? 막말로다가 아주 그냥 섹트립들 좋아하는데 섹스에 환장한 대통령이야? 아니면 뒷돈을 받았어? 뭘 했는데? 이 양반이 탄핵을 할 껀덕지가 있어야지 예전에 우리가 바랬던 부분들에 있어서 현재는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루어가고 계시고 있지 그런데 선생님이 몇 년 전에 올리신 영상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권을 잡을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신 적 정확히 그 영상 아직도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의 대한민국 대통령 안 된다 라고 나 얘기했어 윤석열 대통령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안 된다 왜? 하늘에서 내린 대통령이 아니라 시대가 만든 대통령이고 사람이 만든 대통령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대통령 하려고 나왔어? 아니야 민주당 좌파 있지? 좌파리들이 세웠어 거기에서 밀어갖고서 나온 대통령이야 그런데 국민이 왜 윤 대통령을 뽑았냐? 지옥 같았거든 5년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죠? 5년이 얼마나 암담한 시절을 보냈고 돈으로마저 사람으로마저 병으로마저 이 고통스러운 5년을 또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윤 대통령을 대통령을 만든 거야 하늘에서 점지한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대통령인 거야 그래서 천무는 대통령이 아니다 하늘에서 정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시대로다가 만들어놨고 지금 잘하고 계시고 국민의 지지로서 그럼 국민은 나라가 없으면 국민이 아니야 나라를 잃어버리면 국민이 아니다 응? 그리고 국민이 나라를 버릴 수가 없잖아 없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야 국가부도가 나잖아 우리가 인민공화국이 되잖아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처럼 돼 이거는 어떤 사람들만 그러는 줄 알아? 없는 사람들만 우리가 서민이라고 하는 없는 계층들만 남아서 서로 물고 뜯고 헛 뜯고 헛 뜯으면서 헛 뜯으면서 사는 거야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이민 간다 국가부도 위기가 되려고 하면 왜? 쥐들 그렇게 반이라고 반미하는 민주당 것들 애새끼들은 다 미국 시민권자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있잖아 대한민국 국민 중에 현찰로 50억 이상 100억씩 갖고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거의 없죠 응? 중상층이 무너졌잖아 응 근데 높은 자리에 계시는 그 양반들은 다 갖고 있잖아 먼이 다 갖고 있고 힘 갖고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조건 다 만들어놨고 나라가 망해서 폭망을 해도 지들은 살 길이 있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탄핵 탄핵 지랄들 하는 거야 지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니까 선생님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처럼 본인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믿고 이렇게 앞으로 지금처럼 나아가면 된다라고 하셨어요 무조건 이렇게 가셔야 돼 왜? 국민의 지금 45%가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희망을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견디면서 살고 있어 근데 이거를 이재명 당대표하고 영수회담을 하는과 동시에 45%의 국민들의 등에다가 칼을 꽂는 짓이야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절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지금처럼 당신이 굳건하게 힘이 드시겠지만 어떤 위안을 받으시면서 당신 뒤에는 45%의 국민들이 당신을 지지하고 지키고 있으니까 절대 무너지지 마시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당신이 국가 발전을 기이하시는 이 일에 꾸준하게 걸림돌 없이 가시기를 진짜 바래 그래도 나는 살 만큼 살았다 천모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인생을 50주를 살아보잖아 그러면 반평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들 원망스럽고 들 후회스러워 들 후회스러워 나의 후손들은 이제 태어난 애들이며 10대들 20대들 살아도 보지 못하고 꽃도 한번 못 펴보고 그냥 암흑같은 지옥생활들을 해 그게 눈에 너무 선하게 보이니까 이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저지해달라고 강국하게 지금 요청드리는 거야 그리고 또 뭐가 잘못됐는 줄 알아? 우리가 요번 총선 끝나고 뭐를 했어?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서 얘기를 해달라고 국회의원 뽑아놨잖아 그러면 국힘당 의원들 뭐하는 짓거리야? 저쪽에서 탄핵 탄핵 김건희 특검 최상명 특검 이태원 특검 이거 하면 끝날 것 같아? 꼬투리를 또 잡아서 무슨 특검 무슨 개여 탄핵 별 지랄 다 할 거라고 근데 왜 여기에서 벙어리 마빡 씨발 친 것처럼 왜 단 한마디들도 못해 이 국회의원들이 이 빙신 같은 것들이 이 머저리 같은 것들이 2년 동안 윤통이 윤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 이 업적에 대해서 왜 단 한마디도 국민들한테 시부리지를 못하고 앉아있어 언론 좋잖아 이 얘기가 이쪽에서 시작이 됐으면 가당치도 않고 타당치도 않다라고 윤 대통령이 2년 동안에 경제발전을 어떻게 시켰고 외교를 어떻게 했고 지금 이 사람이 헌법 개헌에 말도 안 되는 걸 얼만큼 많이 많이 바꿔놓고 국민 살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왜 못던 왜 얘기를 안 하냐는 얘기야 그거 얘기하라고 지금 국민이 45%가 지들 뽑아준 거라고 근데 왜 이 얘기조차도 한 명도 못하고 앉아있냐고 앞으로는 정말 힘을 모아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진짜 국민 여러분 정신들 차리세요 여러분들이 한 번에 탄핵으로다가 5년을 지옥같이 보내셨습니다 탄핵도 민주당에서 지금처럼 시동 걸었을 때 국힘당 이형들이 60명이 찬석을 해갖고 이게 탄핵이 된 거야 지금도 이 꼬라지 난단 얘기야 안 일어날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어 이런 얘기들 조금 깊게 얘기를 조금 할게 어차피 말 나온기로 얘기 좀 해 지금 대한민국은 암세포들이 이 빨갱이 암세포들이 얼마나 많이 장악이 돼있냐 언론 사법 문화 교육 종교 이외 등등 모든 전역에서 야 오죽하면 천주교 알지 천주교 신부가 선동하더라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그거를 미사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더라고 종교자가 성직자라고 하고 신의 사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이 그렇게 시키디? 나도 신을 모시고 하늘을 경배하고 살고 나도 하늘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 안 그래 중간에서 신의 성직자들이잖아 앞장서갖고서는 대통령 탄핵을 해야 되고 대통령이 이렇게 해야 되고 대통령은 이렇게 이래서 나라가 살아 어디 그런 선동짓거리를 그런데도 쫙 타고들 가서 할렐루야들 찾고 이게 종교야? 이게 사이비 단체지? 위선들이잖아 지금 신을 팔아먹고 앉아있잖아 뭐야? 돈벌이 수단이잖아 이 정도로다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다가 저지른 나라라고 이 정도로다가 쓰레기가 됐다고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데 한 번에서 되겠냐? 똥도 있을 거고 오물도 있을 거고 재활용도 있을 거고 폐기물도 있을 거고 잡다한 게 다 쏟아져 있는데 이거를 하루 이틀 걸른다고 이게 걸러지고 재활용이 되겠냐고 지금 재활용 중인 거고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야 제발 현실을 직시하시고 진실들을 보시라고 천무가 늘 항상 얘기했어 사람은 현실에 맞대응하고 진실을 외면해 안 보려고 그래 왜?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 가식이 되는 프레임 속에 갇혀갖고 고착된 생각들로다가 내 이 고정관념 틀을 안 빼잖아 이렇게 무서운 거야 앞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되게 많이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도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년의 인기가 남으셨던 동안에 윤 대통령님 지금처럼 씩씩하게 용기 잃어버리지 말으시고 45%의 대한민국 국민이 당신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지키고 있다는 것만 명심하시고 정말 불도저 같이 기세 꺾이지 마시고 당신의 뜻을 다 펼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진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금 잃을 게 없습니다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벼랑 끝에서 국민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 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뒤에는 절대 잊지 마시고 45%의 대한민국 국민이 있다는 것만 잊지 마시고 큰 업적의 뜻을 잃어서 존경받고 후세에 기리기리 존경받는 대통령님이 되시기를 천무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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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